이번엔 제주 MBC가 설을 맞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제주는 유입 인구가 크게 늘고 경제 규모가 확대되는 등 외형적으로는 크게 성장을 했죠. 하지만 삶의 질이 나아졌다고 느끼는 도민들은 많지 않았고 급등한 부동산값 문제 해결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는 도민이 많았습니다. 홍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유입 인구가 1만 명을 넘나들고 있는 제주. 2005년 이후 지역 내 총생산의 연평균 증가율은 5.5%로 전국 4위를 기록하는 등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형적인 성장에 도민들이 실제 느끼는 삶의 질은 얼마나 나아졌을까. 최근 5년간 삶의 질 변화에 대해 도민 절반은 비슷하다고 응답했습니다. 32.5%는 삶의 질이 오히려 나빠졌다고 답했고 나아졌다는 응답은 14.5%에 그쳤습니다. 비슷하다는 응답은 학생과 제주시 동지역에서 높았고 나빠졌다는 응답은 50대와 서귀포시 동지역 자영업자에서 나아졌다는 응답은 화이트 칼라에서 비교적 높았습니다. 5년 새 급등한 부동산 가격과 인구 증가에 따른 교통난과 쓰레기 처리나는 제주지역 최대 현안이 된 상황. 도민들은 이 같은 현안 가운데 우선 해결해야 할 문제로 부동산 가격을 가장 많이 제시했습니다. 이어 주차난이 28.8%로 뒤를 이었고 쓰레기 문제 27.3%, 하순환 4.7% 순으로 지목했습니다. 부동산 가격 문제는 40대와 제주시 동지역에서 특히 높았고 주차난 문제는 20대와 블루칼라에서 쓰레기 문제는 제주시 읍면 지역과 주부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제주 MBC가 코리아 리서치센터에 맡겨 지난달 27일부터 이틀 동안 19살 이상 제주도민 1,010명을 유무선 전화로 조사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입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